이 친구는 어떤 소리날까? 탑 탑 그래서 A가 무슨 소리난 것 같아요 A가 에 소리되죠 A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총 4가지 소리를 갖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도 돼 에 아 그렇지 힘 빠졌어 어 그렇죠 여기서는 A가 낸거에요 대표 소리 탑 잠깐만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떤 소리날까? 그렇지 H가 내는 소리는 그렇지 T는 T 선이 안좋고 그 다음에 A는 어떤 소리날까요? 그렇지 그렇지 캡 C는 두바리 소리 좀 갖고 있는데요 어떤 소리를 갖고 있나요? 그렇지 여기서는 됐어요 A는 에 B는 크 캡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날까요? 쨰 그렇지 J는 선생님 이 모양 봐봐 쨰 어 뽀뽀하듯이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쨰 그렇지 쨰 오케이 얘는 어떤 소리날까요? 맵 아주 목소리도 크고 아주 목소리도 크고 얘는 햄 옳지 엠은 미음 소리 ㅁ 소리를 냅니다 오케이 얘는 옳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옳지 뒤가 D 소리나니까 담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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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얘는 옳지 캣 고양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쓰기 시험 치고 네 패드 진행하면 되겠어요 빨리 빨리 집에서 공부를 좀 자 다음에 할 거는 짝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그중에 읽기는 연습 다 하고 쓰기는 10개 골라 사이옵니다 어